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위대한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최상급의 응답을 기대하세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이사야서 40장 구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해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씀에서 빌려왔습니다 마치 에베소서의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의 초대와 같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그 외대한 말씀 그로부터 53장에 있는 권한당하는 종의 노래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을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변곡점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40장의 배경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러니까 뭔가 스위스의 평온한 산록을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베르네 맑은 시냇물이 넘쳐오르네 새빨갛게 핀 날핀 로저스 아름답게 피어있는 곳 여로리요 여로리 그런 지금 아무런 근심도 활란도 없는 목가적인 아름다운 전원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은 포로로 찢기고 나뉘고 상처투성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눈앞에 정말 코가 석자도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높은 산에 오르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사모하는 자여 기대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곳에 오르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이 위대한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초대라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는 아직도 문명의 그런 흔적이 닿지 않은 곳이 아직도 꽤 있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로 공기가 맑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안 가보고 무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았고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스라엘의 중동의 사해바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프리카에 저쪽 남쪽까지 동쪽을 따라 흐르는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패인 넓고 긴 협곡이죠 약 1600키로에 이르는 지구대가 있는데 그 지구대의 넓이는 한 30에서 60키로 거기는 호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기에도 거기다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 지각판이 거기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점차 점차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년에 7mm씩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지구대를 따라서 좌우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보잌비크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지구대를 따라가는 길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여행하고 사약지를 찾아가려면 그 길로 갈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구대를 옆에다 놓고 가는데도 자연이 멋진 게 아니라 광해가 심각해요 그 앞에 차, 또 그 앞에 차, 앞에 차가 아주 시꺼먼 매연을 계속 뿜어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자연을 그래서 가다 보면 뭐 나 집었냐 소리가 들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맥해해요 맥해하고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는 네팔이죠 네팔에 카트만두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만두는 먹어봤지만 카트만두는 안 가보셨군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해발 128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였죠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곳은 매연이 정말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이고 히말라야가 가까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스모그 현상이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카트만두에서도 만약에 도심을 조금 벗어난다면 그리고 산에 오른다면 그리고 쉐르파를 따라서 조금 더 고산으로 높은 지역으로 오른다면 얼마 오르지 않아서 아마도 누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공기가 전혀 다른 풍경이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 아마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융프라우 요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트래킹을 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융프라우 요호는 한 4,400m 정도? 그 정도 아마 4,000m 좀 넘을 겁니다 거기서 내려올 수는 없고요 조금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한 3,000m 정도부터는 트래킹을 할 만해요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도 별로 들지 않고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풍경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만년 빙하가 그 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하얀 눈이 덮여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이 서리가 꽃을 피운 고사목들이 정말 멋지게 펼쳐져 있고요 거기서 내려오면 그제서야 비로소 안개가 산등성이에 이렇게 촥 자욱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 안개를 뚫고 내려가면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단풍이 든 늦가을의 풍경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단풍보다 초가을로 내려가면서 이제 푸른 풀밭이 거기에 펼쳐지고 더 내려가면 폭포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스위스의 그 소들이 말이죠 방울 소리를 내면서 평화롭게 다니는 스위스 초콜릿 밀키 그 모습들이 따가운 햇볕과 함께 펼쳐지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과 장관인데 우리는 그걸 날마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우리의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마치 초대당한 듯한 마치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오르지 못했던 높은 산에서 누구나 자기의 심장과 폐가 박동하는 소리를 자기의 귀로 들으면서 두 발로는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뿌듯함이 그런 팍팍함이 기쁘게 다가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과 산내음을 접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날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 알프스와 이런 높은 산에 대한 이런 안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독일어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인사이츠 대어 퀸스턴 트러이메 단어는 알겠는데 이걸 무슨 표현이지 그래서 영어로 봤더니 비욘드 와일드스트 드림스 비욘드 와일드스트 드림스 혹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지 가장 거친 꿈 그래서 우리 통역팀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상상을 초월하는 아 그렇구나 비욘드에어 퀸스턴 트러이메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 그렇구나 제가 오늘 글 써먹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 그리고 평소에는 맞지 못했던 산내음을 맡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일상이 주는 이 답답한 공기 상식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 그리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웠지만 어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자책과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아마도 내일이 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기대할 것 없는 내일 거기에다가 걸핏하면 막장을 치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이 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도대체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새로운 비전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걸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오르라 높은 곳에 오를 용기를 가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을 박차고 이 죄와 현실의 중력을 두 발로 이겨내면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높은 곳에 올라 보자 그런 것입니다 피로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서 큰 믿음으로 발돋음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넓고 멀리 보는 시야를 확보해보자 이것이 본문의 초대입니다 에베소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너무나 낮은 마음의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시험인지 은혜인지 모르는 죄의식인지 은혜인지 모르는 그런 경계선에서 늘 허덕이는 거예요 자기 만족인지 우상 숭배인지 구별하기 힘든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상체험 그 놀라운 체험의 세계로 너의 일상을 팍차고 올라서서 바라보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바울사도는 옥중에 갇혀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옥중에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유명한 로고테라피의 상시자인 이 빅터 프랭클은 감옥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뺏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정말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할 수도 있고 뜨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어서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인간의 육체는 자세에 따라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번 특사회 중에 한 아침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제가 자세 안에 있고 무릎 꿇고 그날 방안받은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차리를 떨치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보자 뭐가 보입니까? 두 번째 새롭게 열리는 시각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오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웃으시는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저보다 손이 차가 좀 났어요 그래서 저희 누이들이 항상 저를 데리고 장난을 치면서 제가 어릴 때 서울 보여줄까? 그럼 보여줘 그러면 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자 서울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까? 귀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혼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고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즉 자기의 상속자 그 예수님의 이름 아디 아이디를 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억세스할 수 있는 그 안에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이나 에르미타제 박물관이나 아니면 구게나엠 박물관이나 그 엄청난 대가들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것을 저녁에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박물관이 살아있다처럼 나에게만 열쇠를 주고 네가 열면 무슨 작품이든지 열면 들어가서 조명 탁탁탁 들어오고 너 혼자 얼마든지 저녁래 감상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성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또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비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거기다가 씨를 찍어주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치즌쉽이 우리의 시민권이 그리고 우리의 비자가 또 우리의 아직도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미리 보증을 써주셔서 자기가 대포짓을 하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과 액세스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고 먼저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우리 속사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 안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숨이 가쁘시죠? 네 숨이 가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 뉴 소사이어티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복음 안에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캐나다를 가도 미국을 가도 한국을 가도 일본을 가도 중국에 가도 홍콩에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에 가도 부다페스트에 가도 런던에 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데 보니까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복음을 묵상해요 그러면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소속이었던지 어떤 전통과 고백 안에 있었던지는 중요하잖아요 인격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개몽된 생각으로 종교는 자기 판타지고 그런 생각 말고 우리는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 나는 복음 DNA를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155절 제가 하나님 앞에 암송하자 여러분 보고 암송하라고 안 했어요 제가 한다고 그랬죠 저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벌써 30여 년 가까이 23년째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숱하게 했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과 영생의 확신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달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155절 말씀 가슴에다 새기겠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또 이번에 그렇게 마음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그냥 3절, 6절 그것만 암송하시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 책에 노트 이번에 노트에다가 필사라도 하시라고 그렇죠 필사하시니까 너무 좋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축약되고 압축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봉우리가 올라가니까 뺏쭉뺏쭉해요 압축이 되어가지고요 집약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숨이 가쁘죠 허황되거나 비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일종의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니까 우리에게 숨이 갚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는 산소가 희박해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베이스 캠프에 머물면서 적응 훈련을 해야 돼요 킬리만자로 산에 가보셨나요? 저는 멀리서 가면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5천 미터입니다 만년설이 구현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그 학교에 등록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고산증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쉐르파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아주 천천히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병에 걸리지 않고 무난하게 5천 미터를 완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망이 없는 사람은 금방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 보자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 마운틴탑 엑스페리언스 그런 정상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빌리포스 1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적이 있어요 내일 아침에 그걸 나눌 거예요 그 대적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네 인격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눈앞이나 잘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런 갇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겠습니다 신발 챙기고 그리고 가벼운 룩자가나 챙기고 나는 높은 곳에 오르겠습니다 쉐르파 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적 높은 세계에 새로운 공기와 기후와 이를 위한 조건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높은 곳에 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견뎌낼 강력한 석사람을 주소서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왜 영광을 견뎌낸다고 말해요? 견뎌낸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불량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을 저도 받고 살았다는 거 저도 고백해요 저도 믿음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 어디나 계시다는 거 언제나 느껴요 자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상 뭐를 제가 하는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푸쉬하지 마세요 제 믿음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원하시지 않나요? 물어봅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속에나 언제나 계시다면서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이 대답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뭔가 변명 같아요 뭔가 뭔가 경계선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한 마음 같은 믿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운명에 맞겨 사는 자와는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아니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와 높은 곳에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운동선수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게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병질이었어요 개근상 한 번도 못 탔고 그 다음에 한 번 아프면 3일, 4일씩 아프고 항생제를 거의 그냥 장복했어요 그런 제가 이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또 몸이 아파가지고요 기침, 가래 열도 나고 몸살도 힘들었어요 코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무섭지만 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코치 선생님이 눈을 무섭게 뜨더니 맞고 가서 할래? 그냥 할래? 그냥, 그냥 할게요 그리고 가서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내가 죽는구나 코치 한 마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났는데 제가 다 나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기뻐서 제 인생에 처음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코치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봐야 이놈아 아,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를 거는 법도 그때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위기에 있을 때 위기 속으로 뛰어드는 법도 그때 배웠어요 기회를 예감하고 포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물론 얻어맞고 싸우고 모욕을 견디는 법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쟁과 압박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력과 강력한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기 때도 마음껏 행이 심할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이 흔들렸을 때 그래서 정말 위장장애가 계속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두 달 반 동안 카스테라도 소화가 안 됐어요 카스테라를 우리만 뭐라고 그러죠? 카스테라죠 카스테라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아진탈, 맥소롱 그것만 먹고요 정말 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꼬챙이처럼 바르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를 돌파를 해야 돼 가지고 배낭을 25킬로를 채워가지고 지리산을 정주를 했어요 이틀째 산삼 썩은 물을 먹으니까 식욕이 돌아오더라 이게 제가 그렇게 돌파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시험이 있고 할 때 저는요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돌파해야 될 때구나 돌파해야 될 때 한번 나를 걸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기도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돌파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 공격을 앞둔 산악인처럼 이 에베소서의 이 복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강력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과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의 강력한 능력을 갖게 하시는데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근력을 갖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알고요 오 부담돼 부담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리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스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꺼버리는 거예요 스위치 오프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해도 아 미안합니다 아 좀 부담돼요 부담돼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오세요 또 제가 옆에서 식사할 때 옆에만 가도 아 이상하게 왠지 부담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의 순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아 좋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시겠네요 근데 평생 정말요? 아 그러면 좀 부담되는데요 가끔 들어오시면 안될까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허약해서 그거를 감당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내 안에 머무시도록 내가 견뎌내는 강력한 속사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게 하셨고 무슨 말일까요? 역시 주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꺼버리지 않고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활성화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하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의식이 잠자는 시간에도 깨어있듯이 주님 내 안에서 늘 계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모임이나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를 참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강의, 준비된 예배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사모하고 행복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것은 행복하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감동이 있을 거야 반드시 성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과 연합이 나에게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집을 짓습니다 성과 같은 집을 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입니다 독일 북부에 가면 주일트섬 그 연예인들 유명인사들이 사는 그곳에다가 멋진 집을 짓지는 못하죠 비벌리 힐스에다가 멋진 집을 짓지 못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절벽에다가 긴 다리 세워서 집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의 혼란풍파 고통시험 넋끈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 다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크고 견고한 집을 짓도록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밭에 그러한 견고한 집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성의 견적이 나옵니다 12개의 진주문이 사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견적이 각 사방으로 12,000 스타디언식입니다 제가 작년 특세 때 실제의 길이를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유럽 전체가 포함될 만큼의 정육면체의 성이 새 예루살렘성입니다 이야 황당하다고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와 태양이 지구에 얼마나 더 큰가를 생각한다면 이 은하수와 천체를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강력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집이 지어지면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욕당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을 사랑의 집입니다 이러한 집을 짓는 것은 기도 안에서 가능한가요? 말씀은 건축자제이고 기도는 실행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정한 기도 안에서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아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언제 했지? 내가 또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아멘아멘하고 다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에서 뭐 하는데 그거 하나 막 전화해보고 하고 비행기 못 타요 그냥 한쪽에다가 쭉 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을 향해서 어택하십시오 주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최초상급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 네가 하기에 따라 달려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비교 불가능한 분입니다 최초상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명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결론을 가지고 7단계의 최상급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말하실 때 하나님은 yes I do 그래 내가 하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주여 나로 나이 높은 곳에 다니게 없어서 그럴 때 오케이 내가 하겠다 그분은 하시는 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시는 분 세 번째 그냥 구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시는 분 네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몇번째까지 했어요? 네번째까지. 다섯번째는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하시는 분. 숨이 찹니다. 여섯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일곱번째,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고수이세요. 고수 하나님입니다. 수영 금메달리스트들이 물에 입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 물에 입수하는데요. 다이빙해서 입수하는 그 동작이 제가 보니까 초고속으로 천천히 나오잖아요. 물고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물고기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자고요. 물고기하고 천천히 손색이 없는 완벽한 입수 동작을 수영 메달리스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수예요. 이 힘든 일을 그냥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에 선교도에 갔더니 동남아시아에서 온 대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쪽은 커피가 많이 나잖아요. 선교하는데 이 커피가 도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커피 드립하고 하는데 아주 다 바리스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내릴 때 보니까 고수의 향기가 풍깁니다. 이 좁은 주둥아리 있는 주전자로 이렇게 커피 드립에 물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좌로으로 돌리면서 굉장히 현란하게 아주 대담하게 물을 쫙 부어요. 아주 멋지더라고요. 유튜브에는 발로 내려도 맛있다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리스타가 내려야 마시는 거예요. 홍콩에 집회를 갔는데 중국의 30년 사신 목사님이 중국 차를 따르는 데 고수예요. 보니까 포스가 있더라고요. 역시 작은 찻잔에다가 뜨거운 찬물을 이렇게 다르는데 한 번에 쫙 따르고 이렇게 탁 넣습니다. 중국 가신 분은 그걸 경험하죠? 그런데 물이 안 떨어져요. 안 새해. 그리고 안 떨어지게 해서 쫙 따르고 탁 넣고 중국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탁탁탁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멋있다. 30년 고수의 향기가. 하나님은 고수예요.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고 고수에게는 힘들겠다가 아니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데 우리에게는 왜 감동이 있죠? 저 피아노가, 저 바이올린이, 저 첼로가 정말 그 현란한 악기가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데 힘들겠다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죠? 하나님은 최초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하나님. 그 기도를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의 성령님 더 넘치게 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관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떨치고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오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각을 펼쳐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터가 견고해져서. 그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머무르실 수 있는 내 안에 크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운명에 맞게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심노하겠습니다. 주님의 산으로 어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